전라남도 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선 김대중 전남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는데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사로서의 삶 그리고 교육자치운동으로서의 삶 그리고 전남교육청에서의 활동 경험 등을 이 책에 담고 앞으로 전남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비전을 이 책 속에 담았습니다 오늘 출판기념회에 오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전남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